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AMD 고성능 게이밍 조립 PC를 만들어보려 하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기가 많은 라이젠 7 5세대 7800X3D를 써서 조립을 해볼 겁니다. 메인보드는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성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장성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메인보드 외관 색상은 검은색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검게 되어있고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급형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방열판 같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좀 빽빽하게 차있는 부분이 보이죠. 먼저 CPU를 장착해 볼 건데요. 먼저 소켓을 열어볼 겁니다. 측면 부분에 이렇게 클립 있죠? 클립을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당긴 다음에 위로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열면 소켓이 열려요. 그리고 CPU를 장착할 건데요. CPU에 방향이 있습니다. CPU 한쪽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 잘 보세요. CPU 소켓 부분에도 보면 한쪽 끝부분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쪽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방향을 다르게 끼우면은 안 돼요. 맞추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클립을 내리고요. 이번엔 소켓 옆에 있는 클립을 눌러줍니다. 위에 있는 텃게는 빼지 말고 그냥 누르면 저절로 빠져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메모리는 DDR5 방식을 장착할 건데요. 어롯에서 나온 메모리입니다. 5200MHz로 되어있고요. 16GB가 두 개로 세트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메모리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어루스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상단 부분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뱅크를 전부 열어주고요. 이것도 듀얼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장착하면 됩니다. 측면 부분에 하나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뱅크부터 채워볼게요. 이렇게 끼웠을 때 슬롯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홈을 맞춰서 장착합니다. 누르면은 딸칵하고 들어가고요. 한쪽도 누르면 딸칵하고 들어가죠. 만약 이 가운데 부분에 홈을 맞추지 않고 반대로 장착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홈이 안 맞습니다. 홈이 맞지 않으면 장착을 하고 싶어도 장착이 안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걸릴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눌러서 이 부분이 부러지고 장착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메인보드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즘 메모리는 이렇게 뱅크가 버러지지 않도록 상당히 튼튼하게 돼 있어서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방향을 바꾸고 장착을 하면 되겠죠. SSD는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빠른 파이오쿠다 540을 사용할 겁니다.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타입이고요. 이 메인보드는 M.2 SSD를 장착하는 뱅크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3개, 위에 1개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장착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폴트를 풀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클립을 이렇게 밀면 방열판이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위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밀고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방열판 부분에는 써몰 테이프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스티커는 제거하고 붙이는 겁니다. M.2 SSD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다 발열이 높을 텐데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닿는 부분과 그리고 방열판에 닿는 부분 둘 다 방열판에 밀착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서 열을 더 잘 전달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뱅커가 3개나 있는데요. 보면은 7000 시리즈를 사용하면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타입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8000 시리즈를 사용하면 4.0으로 다운이 됩니다. CPU 쪽에 성능을 몰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고요. M.2 SSD를 장착할 때 NVMe 타입을 장착을 할 겁니다. 보면 이렇게 한쪽에 홈이 있죠. 뱅커에도 보면은 한쪽에 홈이 있습니다. 일부 맞춰서 장착하면 되는데요. 만약 반대로 끼우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안 들어갑니다. 홈을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요. 이번에 SSD를 누르면서 옆에 있는 클립을 이렇게 밀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 다음 놓으면 장착이 됩니다. 너무 편하죠? 그리고 사용할 부분에 써몰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방열판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홈 맞춰서 끼우고 이것도 클립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간단하게 고정이 돼요. 메인보드 슈퍼 아이오 부분의 인터페이스도 볼게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합니다. 아직 유무송 공유기 중에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차세대 와이파이의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안테나도 특이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직접 돌려서 끼우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소켓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되는 형태이고요. 뒤쪽에도 USB 포트랑 그리고 HDMI 포트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USB 4.0 포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USB 4.0을 통해서 4K에 240Hz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모니터들을 대부분 다 이걸 통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 저장장치를 연결하든 여러 가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케이스는 어로스의 C300 글래스를 사용할 건데요. 전면부분에 어로스 로고도 있고 상남부분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게 USB-C 포트도 전면부분이 있어서 저장장치를 연결시킬 때 편할 것 같아요. 먼저 후면부분의 측면에 볼트를 손으로 풀어서 패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파워로 장착할 때 반대쪽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풀어서 엽니다. 파워스프라이는 기가바이트에서 850W 제품 나와 있는데 이걸 사용할 겁니다. 파워스프라이는 이렇게 케이블이 분리되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좋긴 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케이블만 장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정리가 엄청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고급형 파워스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PCI-Express 5.0을 지원하는 이런 단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도 전용 전원 단자를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한쪽 부분에 24핀이 있고요. 반대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핀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상단부분에 보면은 MB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연결시킬 겁니다. 노칩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끼우면 되고요. 이건 다른 부분에 꽂고 싶어도 꽂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부분에 또 핀이 있죠. 여기도 방향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4 플러스 4핀 메인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이 메인보드 쪽에 연결될 거고요. 반대쪽 부분을 파워스프라이에 보면 CPU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연결시켜줍니다. 이번에는 PCI-X5 5.0 케이블을 연결할 건데요. 12V HPWR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장착할 겁니다. 보면 이전과 다르게 핀이 있고요. 그 위쪽 부분에 보면 또 작은 핀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방향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핀이 큰 게 있고 위에 작은 게 있죠. 방향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핀을 장착할 때 틈이 벌어져 있지 않는지 완전히 밀착해서 들어가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결착이 안 된 상태로 그래픽카드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화재가 나거나 열이 나서 녹아 붓는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안 돼 있으면 더 깊게 눌러서 장착을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 전원 스위치를 끄고 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쪽에 O라고 돼 있는 부분 OFF 부분에다가 넣고 OFF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IN에다가 켜놓고 이거 전원을 연결하거나 하면 스파크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OFF 된 상태로 전원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원 켤 때만 이걸 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끈 상태로 컴퓨터를 아무리 켜서 당연히 안 켜지겠죠. 그래서 고장난 걸로 사용하시고 난감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뒤쪽 부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흡입구 부분은 아래쪽 부분으로 가도록 장착을 할 거고요. 물론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도 상관없긴 한데요. 근데 이쪽으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뒤집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래쪽 부분에 먼지 필터 망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착할 겁니다. 케이블을 선정리할 거 생각해서 이렇게 밀어넣고요. 이번에 폴트를 고장할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 뒤쪽 부분에 보면 홈이 있는데요. 파워를 잡고 움직여서 폴트 구멍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폴트 구멍에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고정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4개의 폴트 구멍에 맞춰서 폴트를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케이스를 옆으로 눕히기 위해서 케이블을 일단은 정리를 대충 해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이번에는 조립을 해뒀던 메인보드를 케이스 안쪽에 넣을 겁니다. 넣을 때 기준은 뒤쪽 부분에 있는 슈퍼 아이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밀어넣으면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슈퍼 아이오 부분을 맞춘 다음에 폴트 구멍을 맞춥니다. 메인보드에 보면 폴트 구멍이 있는데요. 케이스 부분에 있는 폴트 구멍과 같이 맞춰서 맞춰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폴트 구멍에 폴트를 돌려서 고정해 주면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손을 돌릴 수 있는 폴트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지만 케이스에 맞는 폴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폴트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다 조여 주면 됩니다. CPU 쿨러는 공랭 쿨러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롯에서 나온 수냉 쿨러를 장착해 볼 겁니다. AMD CPU 쿨러 장착할 때는 CPU 옆에 있는 소켓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CPU 측면 부분에 있는 소켓을 볼트를 풀어서 제거를 하고요. 이번에 수냉 쿨러 구성품 중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볼트 중에 한쪽이 조금 두껍고 한쪽이 좀 가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두꺼운 부분을 아까 빼낸 부분에 소켓에 끼워서 고정시켜 줍니다. 나머지 네 곳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CPU 쿨러 블록 부분에 다리를 끼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U자 형태로 된 부분을 아래쪽 부분에 맞춰서 끼운 다음에 꽉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CPU 쿨러 아래쪽 부분에 보면 스티커 있는데요. 이걸 제거를 하고요. CPU 쿨러 구성품에 써몰 컴파운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CPU 위쪽 부분에 짜줍니다. 너무 많이 짤 필요 없고 중간 부분에 적당히 이렇게 짜줍니다. 이번에는 CPU 쿨러 다리 부분을 아래쪽 소켓 부분에 맞춰서 끼웁니다.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죠. 그래서 맞춰서 끼우면 돼요. 이번에는 CPU 쿨러 구성품 중에 이렇게 너트가 있는데요. 너트를 위쪽 부분에 나와있는 볼트 부분에 맞춰서 조여줍니다. 상단 부분에 어로스 로고가 삐딱하게 나와서 걱정했었는데 이 부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고 이게 방향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라디에이터 부분에 펜을 장착할 건데요. 펜이 결합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네요. 보면 자석으로 붙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핀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핀이 있죠. 이쪽에는 핀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맞춰서 이렇게 끼우면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예요. 과거에는 각각의 펜에 선이 나와있어서 그걸 다 연결시켜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직렬로 연결시키고 한쪽에만 전원 넣으면은 모든 펜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펜 부분에 전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으로 돼있는 커넥터를 연결시킬 건데요. 이렇게 맞춰서 끼우면 핀이 결합되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이제 전원 연결시키면 이제 펜이 동작하죠. 라디에이터를 케이스에 연결시키면서 펜도 고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긴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에 끼우고요. 이게 튀어나오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하면은 이제 라디에이터에 펜이 고정이 됩니다. 이거를 나머지 구멍도 다 맞춰서 볼트를 조여주고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볼트를 조일 때 너무 꽉 조이면 안됩니다. 살짝은 느슨하게 조여야 돼요. 이 부분에 고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볼트를 너무 꽉 조여버리면은 이 진동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볼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만 조이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펜에 이렇게 고무가 더 띄워져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조여도 되긴 되지만 살짝 느슨하게 조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한가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보면 라디에이터를 위쪽 부분에 장착하려고 했는데요. 라디에이터와 펜이 장착되니까 두께가 좀 두꺼워졌죠. 근데 메인보드에 여기 방열판 부분과 간섭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볼트 구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전면부분에 펜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은 동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면부분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도록 이렇게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전면에 장착하려면 전면에 있는 펜을 잠깐 빼야 돼요. 잡고 담아 당기면은 이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서 볼트를 고정하면은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CPU 쿨러에 보면은 CPU 펜이라는 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메인보드에 보면 CPU 펜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꽂아줍니다. 라디에이터에 장착된 선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4핀으로 된 전원 천이 있는데요. 이것도 메인보드에 보면은 4핀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CPU 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스템 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뭐 CPU 펜을 시스템 펜에 잘못 연결시킨다고 해서 문제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전원을 당겨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CPU 펜에 암코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CPU 펜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동작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에러를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펜에는 CPU를 장착하는 게 CPU 펜을 장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이번에는 RGB 조명을 연결해 볼 겁니다. 보면 한쪽에 비어있는 3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핀이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붕괴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장치에다가 이제 RGB를 보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4핀짜리가 있고 핀 하나 비어있는 게 있는데요. 핀 하나 비어있는 쪽에다가 이 구멍 배열을 보면 두 번째가 지금 비어있죠. 거기에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장치 부분에 RGB를 연결시킬 건데요. 여기 보면은 CPU 쿨러에서 나온 선이 있고 또 라디에이터에서 나온 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핀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번에는 아랫부분에 밀어넣던 케이블들을 빼고요. 이제 전원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핀이 제일 많은 주커넥터를 꺼내서 메인 보드 위쪽 부분에 보면은 위에 있는 구멍 있죠. 이 부분이 주커넥터 단자가 가까운데요. 이 부분을 밀어넣고요. 주커넥터 단자를 메인 보드에 있는 주커넥터 단자 부분에 맞춰서 꽂아줍니다. 노치 방향을 보고 꽂아야 돼요. 보면은 이쪽 부분 노치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로 꽂으면은 일단 들어가진 않아요. 이번에는 8핀 두 개로 되어있는 보조전원을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구멍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한 개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같이 또 밀어넣으면 됩니다. CPU 보조전원 선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한쪽 구멍으로 다 빼기 힘들면은 이쪽에도 구멍이 한 개 더 있어서 이렇게 각각 따로 나눠서 두 개를 빼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게 4 플러스 4핀으로 되어있는데요. 반드시 이걸 쓰셔야 돼요. CPU 보조전원 선을 메인보드 이 부분에 8핀 부분이죠. 정확히는 4 플러스 4핀인데 이 부분에 놓칠 방향을 생각하셔서 꽂아줍니다. 연결을 완료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선을 연결할 건데요. 선을 쉽게 연결하고 선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에 보면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RTX 4070 슈퍼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는 아래 부분에 있는 슬롯이 여기 있는 맨 위쪽 부분에 장착이 될 건데요. 물론 아래 부분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픽카드가 두꺼우면 아래 부분과 간섭이 생겨서 실제로는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맨 위에 있는 부분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슬롯이 속도가 빨라요.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춰서 넣는다는 생각으로 장착하시고 이 부분에 보면은 뒤쪽에 있는 슬롯 있죠. 이쪽에 케이스 부분이 보통 처음에 막혀 있습니다. 또 열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맞춰 보시고 몇 개를 열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두 개를 지금 비워둔 상태입니다. 아래 부분에는 슬롯 위치를 보고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그래픽카드에 볼트를 조여서 고정해 주고요. 만약 볼트 구멍이 잘 안 보이면 그래픽카드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구멍이 맞습니다. 그 상태로 볼트 조여줍니다. 그래픽카드 보조선을 연결합니다. 이 핀 방향의 위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맞춰서 모양을 보고 끼워줍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통해서 전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전하게 결착이 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케이스에서 나온 전원 스위치랑 그리고 하드 LED 뭐 이런 부분들을 메인보드에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메인보드가 이 신호를 받아서 전원을 켜주거나 LED를 보여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핀들을 메인보드에 있는 작은 핀에 끼우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눈이 침침해져서 이게 좀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많이 어려운데 쉽게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고급형 메인보드를 구매하면 보통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면 또 친절하게 뭘 꽂아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까지 적혀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꽂아 볼게요. 여기 보면은 HDD LED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면 HD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플러스는 이제 더하기고 마이너스는 물론 마이너스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뒤쪽을 돌려보면은 한쪽 부분에 삼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파워 스위치도 연결해 볼게요. 이걸 실제 연결해야 버튼 눌렀을 때 전원을 켜집니다. PW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 있죠. 근데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 되어있긴 한데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선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방향을 맞춰서 꽂을 필요는 없고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워 LED를 꽂아 볼게요. 여기 보면 파워 LED가 두 개가 붙어있는 게 있고요. 반대편에 보니까 파워 LED가 3핀짜리로 떨어져서 붙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죠. 그래서 돌려보면은 파워 LED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죠. 여기도 더하기 빼기. 이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제 이걸 메인보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또 공간이 있죠. 이쪽에 밀어넣고요. 메인보드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다가 선을 직접 꽂아야 되는데 엄청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메인보드에 먼저 장착해 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걸 그냥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선을 가져가서 여기 뭉치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 중에 HD 오디오라고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면부분에 오디오 단자를 이용할 때는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 안 해도 사용하는 건 문제 없는데요. 저면 단자를 쓸 거면은 메인보드 왼쪽 밑에 보면 HD 오디오라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꽂아주면 되는데요. 핀을 잘 보면 한쪽 구멍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혀있는 구멍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 안쪽 부분에 맞춰서 꽂아주면 되고요. 조립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는 안쪽 부분에 선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뒤쪽 부분에 전원선과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 나온 부분에 모니터 연결하고 뒤쪽에 USB나 뭐 이런 부분들 연결시킨 다음에 켜주면 됩니다. 조립을 다 마치고 파워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전원 스티지 눌러보면 이렇게 잘 켜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스템이 잘 켜진다면 이번에는 바이오스 설정을 변경해서 윈도우 11을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링크를 걸어도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운영체제 설치하기도 쉽다고 느껴지는 게 운영체제 설치하고 난 뒤에 드라이버 설치하는 게 원래 좀 까다롭고 별도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부팅을 하면 드라이버를 설치하겠냐고 뜨는 게 메뉴가 뜹니다. 그때 설치하겠다고 뜨면 굳이 사이트 들어와서 드라이버를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CPU는 라이전 7 7800 X3D 8코어가 잘 작동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지금 32GB가 인식돼 있습니다. 시네벤치2024를 돌려봤는데요. CPU 멀티 점수가 946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AMD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 점수면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요. 기가바이트 RTX 4070 슈퍼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3D 마크 테스트 돌려봤는데요. 스틸 로매드 스코어를 보면 4,643점 정도가 나옵니다. 무난하게 괜찮은 정도의 성능이 나왔고요. 사이버펑크 2077 게임도 해봤는데요. 의외로 사양을 좀 타는 게임이긴 한데 해보니까 프레임은 100프레임 좀 이상 정도 나오고요. 게임하는 데 있어서 끊기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느끼기가 어렵고요. SSD는 파이오쿠다 540을 장착했는데요. 보면 읽기 쓰기 속도가 1만을 넘어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SSD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2.5Gbps 이더넷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2.5Gbps 회사는 없기 때문에 제가 1Gbps로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트워크로 게임을 계속 다운로드 받아도 지속적으로 높은 속도가 유지가 됐고요. 후면에는 USB 4.0을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포트는 DP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DP를 지원한다면 USB-C 포트를 연결시켜서 화면을 출력시킬 수가 있고요. USB 4.0을 지원하는 저장장치를 연결시켜서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USB 4.0은 썬더볼트 4 독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시켜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뒷부분에 썬더볼트를 포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USB 4.0을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모니터나 저장장치 그리고 확장장치 등 여러가지 장치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조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